그리고 OO 기자를 일반 검사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가지고 술술술 좀 이렇게 슬쩍 많이 흘렸어요. 사실은 특종을 많이 했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뭐 관계로서 좋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은. 기자가 검사의 관계로서.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은 이제 그 검사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여튼간에 저기 많이 이제 좀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건 분명히 그래요. 정치적 분호 순서 마무리하면서 미리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다시 한 번 이 영상을 보게 되니까 하지만 이 알릴레오 방송에 나왔던 법조 기자가 했던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심리 이사장이 사과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심각한 발언이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안상우 기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 동영상 제가 알기로는 해당 문제가 되는 바로는 삭제한 동영상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 동영상은 어떻게 우리가 찾은 거죠? 저거는 삭제하기 전 동영상을 그대로 이렇게 녹화를 해뒀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을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인제스트라는 과정을 거쳐서 녹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녹화본에서는 삭제된 부분을 저희가 인제스트된 영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기 패널로 출연하죠.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기자다. 법조 기자다라고 하는데 출입처에서 봅니까? 저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고요. 그런데 그전에 이제 출입 기자단으로서 활동을 한 적은 있다고 저도 오늘 오기 전에 듣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저 기자가 전한, 이제 저희가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전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영상에는 나갔고. KBS 여기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검사들이 그 여기자에게 수사 내용,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 내용도 다 알려줬다 이런 취지입니까, 저게? 이제 그렇게도 읽히고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검찰 쪽에 확인을 해보니 검찰 쪽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기자 본인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 거론된 여기자는 또 안성호 기자도 잘 압니까?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도 거쳐서 거쳐서 듣는 이야기인데 뭐 제가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굉장히 열심히 취재한 기자가 그러한 자신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너무 괴로울 것으로는 당연히 예상됩니다. 저 영상 우리 김태현 변호사 보셨어요? 저 영상은 직접 보지는 않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었다. 김태현 변호사는 그 기사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저게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의 어떤 문제가 저는 드러난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제 개인 의견을 받으면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최소한의 데스킹을 거친 매체만 선호한다는. 왜냐하면. 김태현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지는 안 되게 진보 유튜브는 보수 유튜브는 보지는 않는데 유튜브라는 매체에 저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기자도 저도 다른 방송에서 같이 방송을 몇 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김태현 변호사는 오히려 아는군요. 그런데 저랑 같이 방송하는 데 그런 곳에서는 저런 류의 어떤 약간 문제될 수 있는 반원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라는 매체가 보다 보니 아무래도 유튜브는 우리가 사실 방통이 관할 밖에 있고 그래서 뭔가 조금 일반 저희 SBS나 이런 어떤 채널보다는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쉽게 나간 것 같고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진행 어떤 스킬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제가 만약에 뉴스브리핑에서 저랑 똑같은 발언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주영진은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 아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반드시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진행하다 보면 잠깐 놓칠 수도 있는데 어제는 유시민 이사장은 특히 유튜브 방송은 더군다나 댓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방송 말미에 사과하는 글을 올리기는 했어요, 사과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저 영상 내용을 쭉 보면 유시민 이사장이 저걸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말은 좀 언급하는 것 같은데. 잠깐 나갔었죠, 아까? 그런데 크게 제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작진 사이에서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생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말미에 사과멘트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저기 나갔던 장 기자도 그렇고 이게 공중파 매체가 아니고 지상파 매체가 아니고 유튜브다 보니까 조금 감시에 사각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좀 긴장을 놓고 편안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닌가? 그러다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 하나 말씀드려서 장 기자의 저 언급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보면 저는 법조 기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조 기자들과 검찰 대사에서 단독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취재가 되는지는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장 기자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 기자가 했던 발언에 하나, 마치 특정 언론사의 몇몇 기자하고 검찰과 내부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소위 말해서 피의사실 유포처럼 기사를 흘려주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저게 남자 기자 얘기였다면 아이고, 남자 그 기자하고 원래 저 대검이 누구랑 친해요. 그래서 뭐 일단 단독 기사를 많이 좀 받아온 것 같아요 이러면 좀 날 텐데 여성 기자라서 검사가 다른 마음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핏 듣기에는 여자 기자고 남자 검사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한 흐름들이 있는 것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는 거죠. 요새 가장 문제를 삼는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부족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미 뭐 장 기자도 그렇고 유희재장도 그렇고 저 발언에 대한 어떤 사과는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건 얘기가 다 정리가 된 거죠. 네, 우리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는 이 기자를 잘 아는 모양이에요. 우리 취재정부나 이런 데 보면 현재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기자의 이름이 저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여기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또 추가 반응들이 저 알릴레오 방송을 본 사람들이 어떤 메일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실제로 해당 기자에게 메일들이 많이 왔고 그 메일에서는 분명히 그 방송에서 사과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지만 오히려 메일에서는 그런 내용이 사실이 맞냐고 오히려 묻는 그런 메일들이 해당 기자에게 왔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은 명백한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이사장, 유 이사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하고 해당 부분 녹화본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지워질 수 없는 내용이고 사과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보기에 말이죠. 저 메일, 저 메일은 우리가 그 여기자에게, 그 기자분에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TV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메일을 우리가 공개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사에는 나왔던데. 그래서 기자분의 동의를 얻어서 저 메일 내용을 공개한다는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드리고요. 저 메일 보면 지금 안상우 기자가 2차 피해, 2차 가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자 기자한테. 왜냐하면 요새는 신문 기자나 방송에다 전부 다 이제 그 본인들이 쓴 기사 안에 리포트 들어가면 이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기사 검사에서 그 기자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 저 기자한테 저런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고 사실은 저거 이상의 이메일 더 심한 내용도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저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 여자 기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2차 피해가 유려되는 거죠. 내 이메일에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내가 남자 검사하고 어떤 검사하고 어떤 검사하고 남녀 간의 그런 문제로 특종을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들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다 이메일을 쓰게 되면 좋은 얘기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그래도 그나마 진실 좀 밝혀주세요라는 완화된 이메일이 아마 지금 공개된 거라고 보고 실제 저 이메일에 들어가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욕설이라든지 성희롱적 발언들이 있는 이메일은 아마 좀 난무할 거라고 봐서 저는 지금 그 여자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감히 그렇게 제가 한번 추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심인 이사장이 방송 진행하다가 아마 댓글도 적절치 못했던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올라왔을 것이고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사과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심인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약간 돼서 그런데 아까 우리 라이브로 막 지나가서 오해의 소중함이 있을 것 같아요. KBS 법조팀의 이 기자에 대해서 검사들이 좋아하는 기자라든가 이 이야기들이 막 넘어갔을 때 자칫 이게 그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군요. 아 예 그렇겠네. 약간 제가 정색하고 그 문제는 좀 저도 아까 들으면서 약간 제가 약간 약간 그랬거든요. 네네네 사석에서 좀 많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사석에서도 요새는 그런 거 하시면 아니죠. 제가 괜히 괜한 질문을 괜히 한번 더 드렸네요. 그러면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의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그때 제가 딱 사실 저 속으로 약간 이러면서 그냥 막 넘어갔는데 저도 사과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런 괜한 질문을 뭐 이렇게 대답이 나오게. 당신 책임이야. 저 진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습니다. 사과했는데 저 마지막에 사과하면서도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사석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저것도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저런 이야기한다 하는구나 또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잘못 오해되면 잘못 오해되면 그 기자의 정확한 의도는 제가 모르겠으나 잘못 오해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 하면 그 말은 팩트인데요 사석에서 우리 다 하는 얘기예요. 팩트인데 이렇게 어쨌든 유튜브지만 공개된 방송에서 한 거는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재미삼아 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랬으면도 모르겠는데 사석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는 사석에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머릿속에는 이걸 팩트라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언급한 건 부적절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기 사석에서 그냥 하는 얘기여서라는 것도 안 했어야 저는 되는 얘기다. 그냥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싫어하나 했습니다 하고 딱 끊었어야 되는데 자꾸 또 다른 얘기를 붙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 기자협회, 여기자회가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 마무리하면서 사과했고 또 다시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서는 문제의 발언들을 삭제한 편집본을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기자협회와 여기자회는 유시민 이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은 그 내용들을 일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 중에 이제 여성 기자를 모독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럼에도 이것을 한순간에 실수였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목이 됐던 부분은 대중 앞에서 한 사람을 모독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출연자와 그를 방송에 불러들인 뒤 함께 웃고 방치한 방관자 모두에게 준엄하게 항의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즉 단순히 이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발언을 한 법조 출입 기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저는 좀 눈에 주목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기자협회의 성명입니까, 여기자의 성명입니까, 아상우 기자가 얘기한 거군요. 아, 저는 여기자의 성명입니다. 여기자의 성명. 너무 길게 나왔는데 말이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고 길어서 시청자분들이 화면을 따라가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KBS 여기자의 성명입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KBS 보도를 비판하는 방송에서 여성 기자를 모독했습니다. 한순간 실수였다고 하실 겁니까? 알릴레오에 묻습니다. 수십만 시청자와 단단한 지지층을 두고 당신들의 발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당신들이 지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와 영상 편집이면 되는 것입니까? 당사자와 모든 여성 기자들의 훼손당한 명예도 영상 편집하듯이 오려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대중 앞에서 한 사람을 모독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출연자와 그를 방송에 불러들인 뒤 함께 웃고 방치한 방관자 모두에게 주놈하게 항의합니다.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을 지십시오. 땅에 떨어뜨린 당사자와 모든 여성, 모든 기자의 명예를 회복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 사태를 두고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기자협회 성명도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기자협회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혹시 해당 기자에게 정말 잘못된 방송이 나갔다, 미안합니다 하고 해당 기자에게 또 KBS 기자협회 회장이나 여 기자회 회장이나 이렇게 좀 사과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립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오늘 이제 출연을 하기 직전에 유시민 이사장의 명의로 어떤 유시민 입장문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배포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들었고 그 내용도 좀 보고는 왔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출연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입장문이 다른 기자들에게는 배포가 됐지만 피해 당사자에게는 직접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어떤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용서의 뜻을 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해당 기자분과 시청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재하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곧바로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입니다. 성평등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저의 의식과 태도에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깊게 반성합니다.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유시민 이사장이 갖고 있는 명단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체 문자처럼 왔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게 왔어요. 1688로 시작하는 문자가 왔고 진행자로서 제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출연자와 제작진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해당 기자분과 KBS 기자협회 시청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성찰하고 경계하며 제 자신의 태도를 다잡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는 했는데 KBS 기자협회와 여 기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지금 해당 기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문자를 보냈다거나 전화를 해서 기자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단체 문자, 법조 기자들에게도 가고 정치부 기자들에게도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기자에게는 가지가 않았다. 현재까지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라고 말하면 넓게 보면 모든 법조 기자들이 피해가 될 수 있죠. 여기는 안상국 기자도 광희의 피해자가 들어갈 거예요. 법조 기자들은 다 저렇게 취재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데 정말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그 KBS 그 역의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그 역의자. 그러니까 다른 법조 기자나 다른 기자들한테 공식적인 사과문을 배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여 기자한테는 뭐 전화하기가 좀 민망하면 연락지 않은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문자라도 보내서 나 유시민 이사장인데 어제 이거 되게 미안하다. 좀 양해를 해달라. 내가 실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거 없이 당사자한테는 사과 없이 그게 무슨 공식적으로 외빠진 형태로 해서 다른 법조 기자들과 취재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들 사과를 피해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재삼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건 큰 의미인 건 아닌 거죠. 이 단체 문자메시지로 유시민 이사장의 생각은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피해를 입은 기자에게는 이 문자메시지도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렇다고 한다면 정작 피해를 입은 기자에게 이게 사과가 전달이 된 건지 이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당연히 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피해 여기자는 그 사과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1부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무부에서 조국 전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영상 그러면서 법무부 측의 답변은 장관들이 예전 같으면 행사를 했는데 퇴임할 때면 요즘은 동영상을 만들어드리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있는 법무부의 동영상을 제가 쭉 봤는데 법무부 장관 취임사가 처음이겠죠. 마지막이 조국 전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동영상이 있고. 그전에 박상기 전 장관과 관련한 동영상은 박상기 전 장관의 마지막 부탁 이런 동영상은 없고요. 장도연 개그머랑 장도연 씨와 인터뷰한 비하인드 컷이라고 하는 1분짜리 동영상이 있네요. 조국 전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과 비슷한 장관이 떠날 때는 동영상을 해드린다고 하는데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동영상은 없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했죠? 그렇죠. 오늘부터는 이제 조교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조국 교수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조국 교수. 그런데 조국 교수 복직에 대해서 뭐 서울대 총학생회라든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라든가 또 서울대 졸업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서울대를 부끄럽게 만든 동문들의 명단 투표를 했는데 또 조국 교수의 이름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다 이런 기사를 저희가 전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복직에 대한 어떤 그런 찬반 투표 같은 게 있습니까? 공식적인 찬반 투표라기보다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의 순후라이프라는 것을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반대 지금 보시면 찬성이 4%고 반대가 93%입니다. 저렇게 되면 저게 공식 여론조사라고 하면 정말 오차 범위 훨씬 밖에 있을 정도로 그냥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다만 저게 이제 공식 여론조사는 아니고 그냥 게시판에서 하는 찬반 투표니까 여론조사라든지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서울대 학생들의 흐름들은 조국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의 표착이기는 하죠. 저 투표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 부끄럽게 만든 서울대를 부끄럽게 만든 동문들 투표는 한 달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스누라이프에서 저 투표는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음 달 초까지 상당 기간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초반에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으면 복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으면 저 의견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겠군요. 그러니까 서울대 학교 내에서도 조국 교수를 지지하는 학생과 지지하지 않는 학생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참가 학생이 2천만, 3천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반대가 저렇게 압도적이면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야, 이거 조국 교수를 살려야 된다. 찬성 다 투표하자라고 해도 사실 뒤집기는 쉽지 않은 표창인 건 맞죠. 조국 교수 이제 서울대에 복직을 했는데 지금 재학생들, 스누라이프라고 하는 서울대생들, 동문들이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에서는 복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고, 또 부인은 지금 뇌종양 판단을 최근에 받았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냐, 얼마 전까지 또 피씨인가요? 피씨 갖기 위해서 동양대, 경사부터 영주까지 갔다 왔는데 왜 또 영장 청구가 아프고 갑자기 아프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힘들고 피곤해, 피곤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면 이미 법원 영장 전담 판사에게 진짜로 아픈 게 아니다. 그런 병원 측의 소견 이런 것까지 검찰이 다 제출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맞습니까? 상당 부분은 사실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해당 부분을 밝힌 그분은 자유한국당의 김도우 의원실에서 해당 부분을 밝힌, 언론에 밝혔는데요. 아, 그래요? 그 당시 검찰이 병원, 조 씨가 머물고 있던 병원 CCTV를 구했는데 그 CCTV에 조국 장관의 동생, 조 씨가 부축 없이 병원 내부를 활보하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허리 디스크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담당이 소견까지 포함된 어떤 병원의 의료기록을 확보를 했고 그것을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그러니까 지금은 조국 교수님이죠, 조국 교수의 동생이 영장 심사를 서면으로 받을 때 이러한 자료도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명재권 영장 전담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김덕우 의원이 주장한 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물론 이제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밝힐 때, 밝힐 때 몸이 아픈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라고 볼 만큼 그 부분을 가장 앞세운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각 사유의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김덕우 의원실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를 받아놓고도 어떻게 기각 사유를 밝힐 때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밝힐 수 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경진 교수는 최근에 내중향 판단받았다. 그래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변수가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시집자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 말이죠. 소환은 더 필요하다. 검찰이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 그런데 소환 조사는 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오늘 속보 보면 오늘도 이제 6차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 보면 가장 중요하고 양이 많은 게 사모펀드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쪽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수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추 물리적으로 보면 검찰이 전체 조사할 양의 반보다 조금은 더한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더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됐건 지금 주진우 기자 입에서 나온 거기는 하지만 뇌경색하고 뇌종양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진단 결과 같은 건 검찰에서 추후 제출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몸이 아프니까 오늘 한 6시까지 막고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검찰에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수사가 저는 저희 원래 애초에 예상했던 것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왜? 가장 중요한 사모펀드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부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고 건강상태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 보통 정영신 교수처럼 조사받는 사람들이 뇌종양 진단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근거 자료 같은 거 검찰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영신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피의자가 건강상태 굉장히 안 좋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또 영장을 열장실실상에다가 법원이 발부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자료거든요. 저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장시간 조사 힘들고 법원에서 병원에서 당장 입원 수술하고 상당 기간 입원해야 되니까 구속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피의자가 변호인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마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면 제가 변호인이라면 오는 일에도 당장 의사의 진단사고, 소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겠죠. 정경심 교수가 오늘 검찰에 또 소환돼서 아마 여섯 번째 소환이겠죠?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 드리면서 이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기자, 김태현 변호사 수고 많으셨어요. 네. procession clos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